여기 요게 와이파이 버튼이네 커넥트 파인뷰 와이파이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전화기 키세요 전화기에서 폰셋팅에 가보세요 폰셋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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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전체 메뉴에 가보세요 아니 그거 말고 전체 메뉴 아니 이제 오케이 아 그거요 여기에서 요거 설정 들어가라 그죠 와이파이 됐고 그러면 여기서 파인뷰 떴죠 그거 누르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기 갈매기 표시 나오면 닫으세요 닫고 이제 아까 그 블랙박스 앱 아 예 어 요거 누르세요 코넥티드 쇼 요거 누르세요 조인 라이브 뷰 눌러보세요 예 그거 나왔죠 그럼 이제 아까 이거는 본거니까 닫아 버리고 이제 지난 영상 보는 거는 이거예요 요거 요거 보는 동안에는 일단 녹화가 중단이 되요 아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녹화된 게 이제 충격하고 모션이 같이 되어 있어요 충격하고 모션이요 그러니까 옆에 뭐 사람이 지나다니거나 하는 거 그런 모션하고 차에 충격이 강한 거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충격 이에요 음 요거는 이제 충격인데 뭐 차에 이상이 있어서 충격이 아니라 문만 세게 닫아도 충격이에요 예민하게 해 놨으니까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게 사고 난 영상이다 그러면 이거 누르세요 옆에 요게 있죠 화살표 요거 예 그거 누르면 앞에냐 뒤에냐 나오죠 프론트 잖아요 뒤에는 리어를 누르면 되고 프론트 눌러보세요 그러면 지금 영상이 다운로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동을 켰을 때는 영상 하나가 한 30초 정도 되고요 시동을 끈 상태에서는 영상 하나가 한 20초 돼요 오케이 잠깐만요 이걸 어디로 보낼 거냐 쉐어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카톡으로 해가지고 집사님한테 보내보세요 없어요 그렇게 이제 눌러서 그냥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돌아가죠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 받은 거는 요거 이제 닫아 버리면 닫았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 하는 동안은 안 된다 그죠 레코드이 지금 요거 다운로드 받은 상태에서 보는 거는 녹화가 돼요 지금 이제 레코드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다운로드 영상에 다운로드 비디오 있죠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금방 보낸 거 있죠 금방 보낸 거에 대한 영상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같다 그렇죠 네 그게 그러면 끝이에요 오케이 네 네 네 네 네